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팬더 BC1에 이어서 BC2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된 BC1이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C1하고 BC3를 쓰고 BC2를 써보게 됐었는데 이게 BC1하고 BC3를 써보다 보면 BC2가 안 궁금하단 말이에요. 크기도 거의 똑같고 사양적으로도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BC2를 우연히 들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BC1의 약점들을 정말 잘 보강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특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C1하고 전반에서 거의 똑같은 기종입니다. 소형 괴짜이고 브리티시 사운드 중인데 변화된 부분을 좀 색칠을 해봤어요. 올라운더 계열이고 정중함이 조금 빠집니다. 하지만 편안한 계열 맞고요. BC1이 조금 더 어두웠다면 BC2 같으면 살짝 어두운 정도의 느낌 그리고 전면에 머물거나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강점 악기에서 관악기를 좀 추가할 수 있다? 타악기도 어느 정도? 타악기를 좀 못했다면 BC2는 타악기를 잘한다기보다는 괜찮게 하는 중간 정도 평행해졌다고 말씀할 수 있고요. 음악에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은 기본적인 요소는 같습니다만 쾌감도 어느 정도 원하는 사용자들도 대응이 가능해졌고 공간이 넓거나 큰 볼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BC1처럼 약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핵심 매력은 결국엔 편안한 듯 웬만한 장르 다 되고 어쿠스틱한 듯 파워풀한 그런 하이브리드 이런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BC1의 약점들을 잘 개선시킨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핵심은 보다 심지가 저역의 강점이 우퍼가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심지가 생긴 저역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도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 공간에서는 BC1이 BC2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발전됐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에서 좋아지지만 특정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의 제품들이 가진 고유의 강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는 BC1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는 BC2가 월등히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 우퍼 하나 바뀐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인클로저 크기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느낄 때 저 공간에서 BC1 같은 경우는 큰 볼륨 줄 때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면 BC2는 그러한 느낌이 전혀 없는 굉장히 온라운드로 발전이 잘 됐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대볼륨도 되고 임팩트도 나름 좀 있고 BC1이 4평에서 8평 정도까지를 잔잔한 느낌으로 깔려준다고 하면 BC2 같은 경우는 10평까지 어느 정도 채우는 정도의 느낌이 가능하다. 이탈감이나 포도함은 없지만 전통의 브리티시 사운드 중에서는 오디오적인 쾌감조 부분에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드럼이나 4악기, 전자악기는 여전히 약점을 보이지만 1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현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약간 고즈넉한 느낌이 BC1이 BC2보다 더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를 끌어올리면 하나가 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의 특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완전히 다른 구성이나 완벽하게 변화된 어떠한 풀체인지급 사양이 아니고서는 그 두 가지 지점은 약간씩 변화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약점은 올라운드가 되면서 특별히 엄청나게 잘하는 장르나 이런 특징이 약간 무뎌지고 때문에 전과목을 훨씬 더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공선택을 할 때는 약간 애매해지는 전반적인 평균 점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비츠 장르로는 여전히 메탈이나 힙합이나 AV, 어덜트 비디오 아니고요. 멀티 채널용 홈시어터 구성에서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BC1처럼 상대적으로 BC1과 BC2는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다른 기종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거의 유사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간격의 차이를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BC1은 아련하고 아름다운, 그런데 굉장히 슬픈 느낌, 전반적으로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BC1이라고 하면요. BC2 같은 경우는 슬픔을 항상 내리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밝아졌다. 하지만 이 밝아졌다는 게 BC1이 많이 어두운 거고 BC2는 조금 어두운 거고요. SP1만 돼도 조금 더 많이 밝아집니다. SP1-2, SP2-3 이렇게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고역이 확장성을 띄면서 조금 더 이탈감이 생기고 조금 더 맑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BC1과 BC2는 그렇다고 답답한 정도의 성격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은근히 그 고진억함에서 오는 맑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아련하게 느껴지는 이 부분이 BC1의 핵심 장점이고 BC2는 BC1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이러한 BC1의 고유한 장점을 크게 일치는 않았지만 저역의 강점이 확보가 되면서 전반적인 느낌이 좀 더 생기고 좀 더 파워풀한 느낌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BC2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BC2 그릴을 보시게 되면 BC1, BC2 같은 경우는 그릴도 좀 달라요. 남달라요. 약간 고무 소재 같은 걸로 돼 있어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그런 고무 소재인데 그릴을 개방했을 때랑 닫았을 때 소리체가 좀 나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릴을 개방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릴 열었을 때 그릴 끼면 참 멋스러운 소형 괴짝이 되는데 그릴 벗기면 조금 못생겨지긴 하죠. 고역 같은 경우는 BC1하고 역시 똑같습니다. 콜스인지 4001인가 하는 유닛이고요. 3웨이 구성처럼 보이지만 2웨이에 가까운 슈퍼 트위터의 구성은 아닌 전형적인 BC1과 동일합니다. 핵심은 우퍼가 BC1에서 알리코와 페라이트 구성이 있었다면 BC2에서는 극초기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페라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이제 저 더스트 커버가 있는 부분에 직경이 약간 늘어나고요. 마그넷이 현저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BC1의 페라이트보다 더 큰 마그넷이 사용이 되고 보빈도 약간 더 굵게 가져가면서 다인이나 스카닝 이런 브랜드들이 이 가운데 보빈의 넓이가 직경이 상당히 넓어지는 그런 걸 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단이 있는데 참당히 오래된 1973년부터 94년 정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판매가 된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저역에서 영국제 브리티시 전통 중에서는 상당히 손에 꼽을 만큼 좋은 저역을 가지고 있다. 뭐 BC3나 SA3 뭐 이런 중대연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래서 후면이나 이런 부분의 구성도 거의 똑같아요. 이게 외관상으로는 원하고 투의 차이를 보기가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고요. 전체적으로는 합판 구조로 좀 완성이 되어 있고 원하고 마찬가지로 나무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편이고 스폰지 안쪽 보면은 이렇게 검정색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진동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저런 부분들도 좀 달려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만든 스피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BC1하고 BC3를 듣다가 큰 기대 없이 BC2를 들었는데 저 개인 성향에는 BC2가 굉장히 더 마음에 들었다. 가장 BC1,2,3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 가격을 전제로, 가격 크기를 전제로 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저희 오디오 오디오 주간 평가 등급에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제 지인들 몇 분들의 평가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소형괴짝에서 S급입니다. 일단 BC1을 A로 두고 왜 얘를 S로 뒀냐라고 하면은 보편타당한 대부분의 분들에게 BC1보다는 2를 더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로 두었고요. 다만 오디오를 어느 정도 오래 했고 브리티시 사운드를 이미 잘 이해했고 경험치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BC2보다 BC1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브리티시 사운드를 아직 접하지 않으셨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BC1보다 BC2를 월등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취향과 어떠한 장르를 어떻게 들었는다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는 BC2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칭에 대한 부분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형적인 쿼드, 크릭, 네임, 이런 영국제들 앰프들하고의 매칭을 넣게 되면 BC1하고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프리 쪽에서 6DJ8 쓴 진공감 프리 앰프랑 KT88 또는 650을 PP 또는 파라 PP로 사용하는 앰프로 분류형 앰프로 고성능 앰프로 넣어줬을 때 정말 굉장히 좋아집니다. BC2 정말 깜짝 놀랄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정도로 전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프리는 오디오리서치 레퍼러스 1이라는 프리랑 소닉 프론티어 파워2라는 모델, 파라 PP죠. 이 모델에서도 좋았고 소닉 프론티어 라인 3 프리 앰프랑 오디오리서치 클래식 90이라는 120이라는 모노모노 파라 PP 파워 앰프와의 조합에서도 충분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매칭을 하게 되면 준수준수 상당히 괜찮네, 매력이 있구나 이 정도의 소리를 들려주는 A급 클래스라고 하면 말씀드린 고성능의 프리 파워 앰프로 먹여준다고 하면 완전히 S급이라고 누가 봐도 S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성비를 중고 시세를 뛰어넘는 클래스의 소리를 들려주고 영국제 사운드와 아메리칸 사운드의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성 스피커로 변모가 될 수 있다는 점 매칭에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BC3, 지금 BC 시리즈를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리뷰로 BC3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